지금 나 0점인가? 아 점수를 못 올리네 진짜 너무 못해서 누구 탓을 할 수도 없고 내 스스로가 너무 속상해 진짜 그런 날도 있다고? 그런 날이 지금 반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하는 건 아닙니다 드레이븐이네요 조심해야겠다 드레이븐이 겁나 세잖아 천천히 하자 천천히 뭔가 내가 뭘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밀지도 말고 생각하면서 생각하면서 뭔가 마음이 급해 뭘 하라고 시키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 것처럼 아무도 나한테 기대를 안 한다고 생각해 실제로 그래 그리고 이거 잡을 수 있어 이거 진짜 술 왜 썼냐고? 잡을라고 간지 났잖아 솔직히 무모는 저... 저거 뭐 딱사랑가다봐 요렇게를 이거 봐 이거 얘가 그냥 끝났다 이거 시장 왜? 누가 뭐 못하고 있어? 아 저거 잘 크는 중 괜찮아 저런 사람은 자기가 못하면 자기한테도 욕할 사람일 거야 아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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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 마우스가 고장 나서 못 누른 거죠 그쵸 죄송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씨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막아기 시작했다 세곰추 잘한다 목결 빛 상찬 아아아아아아아아 쓰레기야 나가 죽여야지 내가 내가 다리우스 뚝배기 깨야 돼 다리우스도 마찬가지로 내가 뚝배기 깨야 돼 서로 누가 먼저 깨지냐 이거 먹자 이거 먹자 빨리 먹자 빨리 먹자 빨리 먹자 빨리 먹자 아아아아아아 이런 됐어 됐어 이제 희망이라도 희망 되는 말이라도 3코어 나왔으면 게임 끝남 아니 아니 우리가 끝난 게 아니라 쓰읍 아 다리는 4코어 나오겠네? 하하하하 아아아아 인생 오케이 이거 군대 나왔어 군대 나왔어 하하하하 아 이거를 오케이 와드 좀 지워봐 아 야 다 나오면 어떡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리우스가 근데 진짜 잘 컸네 15킬이네 다리우스만 잘 큰 건가? 아니구나 우리팀이 더 됐을 수가 많구나 근데 왜 우리팀이 이기고 있는거지?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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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듬이네 올라갈게요 이건 진짜 좋았다 어 갑자기 나 여러분 욕이 풀리는 거 같아 어떡하지 나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을 거 같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까까지만 해도 속이 꽉 벗긴 것처럼 와아 가슴이 답답하고 이게 개인 과몰입인가요? 뭘 해도 약간 좀 과몰입은 심한 거 같아요 뭘 해도 약간 좀 과몰입은 심한 거 같아요 전의 몸 하하하하 이거로 안 주네 하하하하 이걸 안 주네 이거로 안 주네 이거로 안 주네 끝났다 나 히어스 자에서 이거 편안한 자리 있잖아 뭐지? 편안 아 진짜 이거 여러분 저 진짜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빠 아 아 아 아 아 아